정말 좋게 가사도 나와있네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재미있는데 왜? 안녕하세요 뽀송이 여러분들 저는 뽀미언니예요 오늘은 친구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장난감은 나와라 역시 너무너무 놀라워요 뽀로로 코인노래방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닐 건 한번 꺼내볼까요? 이화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뽀로로예요 여기에 첫 번째 돈이 있어요 이거는 노래방 책이에요 여기는 총 12가지의 노래가 있어요 정말 좋게 가사도 나와있네요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재미있는데 왜? 무서워서 애들 갈 것 같아요 여기 돈이 있어요 지폐 1,000원 2,000원 악어 모양이 있고요 여기는 3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색들에 지폐가 있습니다 총 얼마일까? 3,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7,000원이에요 7개 엄마한테 7,000원을 받았어요 이제 까볼까요?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잔뜩잔뜩 붙여놨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노래방은 이게 없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 두 개가 있어요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뽀로로 친구의 노래방 마이크만큼 중요한 게 바로 댐버린이에요 딱딱딱 딱딱딱 댐버린이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에 또 돈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푹 하면 나와요 푹 푹 돈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주우면 돼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진짜 자 이렇게 바닥에서 500원 1,000원, 1,500원을 주었어요 이럴 때는 경찰 아저씨를 갖다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노래방을 할 거예요 가끔은 괜찮아요 경찰 아저씨께서 이걸 갖다 드렸더니 너무 착하다고 용돈으로 1,500원을 다시 주셨어요 자 다시 푹 할게요 푹 푹 푹 500원이 날라갔어요 자 총 얼마인지 세볼까요? 500원, 1,000원 3,500원이에요 3,500원에 7,000원이 있으니까 총 얼마일까요? 1,500원이에요 1,500원? 자 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노래방에 갈 거예요 짠 도착했어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있나요? 마이크로 여기를 꽂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짠 완성 그리고 이 연결하는 잭이 있어요 이 잭으로 이건 뭐라는 걸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여기 선을 여기다가 꼭 넣어주세요 이제 이 마이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로 건전지가 필요해요 건전지 나와라 얌 건전지예요 여러분들 이 건전지 3개 다 필요해요 짠 건전지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 노래방 뒤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넣어줄 때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드라이브 나와라 뿅 나왔어요 드라이버로 여기를 열어줄 거예요 기계가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나도 놀아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꼭 내쳐야 돼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안 될 때 쉼 호흡을 한번 하세요 다 돌렸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자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간장지 넣는 방법 아시나요? 하나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 오래놓고 아이들 밤에 온 것을 환영해요 환영해요 우리랑 함께 부르는 노래가 제일 재밌어 동전이랑 지폐를 넣어줄래? 동전이랑 지폐를 넣으래요? 동전이랑 지폐를 넣으래요? 자 우선 뚜껑은 나중에 닫을게요 시간이 없거든요 룰루랄라룰루루랄라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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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노래방이다 엄마가 윤똥 줬는데 노래 불러야지 천원 천원을 여기에 꼭 넣어주세요 한글이랑 영어도 있어요 영어 공부도 되고 한글 공부도 돼요 저는 한글 공부를 할게요 동전이 안 들어가요 무슨 일이죠? 친구들 안녕 이거를 꼭 키셔야 돼요 동전이랑 지폐를 넣어줄래? 아 이제야 넣어야 되나봐요? 잊을까봐 번호 버튼을 눌러서 노래를 전곡해줘 영 영 영 영 정말 좋아 신나는 노래의 시간 안녕 이렇게 텐나에서 같이 찾아요 저 재수 내 교회 fragrant 고마워 asp Shey 동전이랑 지폐를 넣으면 돈을 안 넣었어요 돈을 넣어볼게요 이번엔 지폐를 넣어 볼게요. 들어가요! 나는 딩동댕을 부를거에요. 딩동댕을.. 나 노래를 선곡해줄래? 나는 노래를 선곡해줄래? 기다려봐. 엄마.. 아 스트레스 많다. 오케이. 다시 보면.. 자! 이제 동선을 넣어 볼게요. 나는 500원을 넣을게요. 500원! 안녕! 잘 부탁해! 번호 버튼을 눌러서 노래를 선곡해줘. 0 0 0 5 좋아 좋아! 신나는 노래의 시간! 콧목 불려! 틀려게요! 꽃게도! 흔들뿌려 힘차게 가슴을 쿵쾅쿵쾅! 어지러우면 어때 괜찮아? 매일매일 다같이 뽀롱뽀롱! 뽀롱뽀롱 체조! 노래는 덧불덧 잘하는데 엄청 놀랐어! 고마워!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뽀로로 노래방으로 가지고 놀아봤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즐거웠나요? 엄마한테 받은 용돈이 이렇게만 많이 남았어요. 저금통에다 쏙 넣을 거예요. 꼭 다시 이 뽀로로 노래방을 찾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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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도! 흔들뿌려 힘차게 가슴을 쿵쾅쿵쾅! 어지러우면 어때 괜찮아? 고마워! 고마워! 투자